트럭을 타고 미동을 합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트럭을 타고 저렇게 이동중이구요, 저도 물론 트럭을 타고 미동중입니다. 와우, 밥 먹으러 가요. 여기는 위장님들 또 미끄러 보시는 민박도 있습니다. 두 집에서 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와우, 여겨 상단이 정말로 눈부시게 이쁩니다. 눈부시게. 야, 이 해안에서만. 이야, 너무 멋져요. 우리 이런걸 왜 멋지다고 하냐면 없어서 좋아요. 없어서 좋은 이유죠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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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야. 이야, 그렇지만 아직 해안가에는 너무 멋졌다. 이 해안가겠지만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딱딱딱딱 꼼꼼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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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적 없이 왔다 통적 없이 가야 되거든요 와아 나무 아아 오 아 아아 아아 ailleurs ört 어 으 아 쉬ée division 이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